안녕하세요. 지금 여러분들의 홍식입니다. 반갑습니다!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네요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제가 모델이죠. 아무튼 오늘 팬사이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낮에는 되게 따뜻한데 밤에는 되게 추워요. 그쵸? 항상 웬투 잘 가지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좋아요. 뿌듯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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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cht을 기다려주셔서, 연락부입니다. 멀리서 와주시면 참여 좋아요. 여러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다양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기회입니다. 하트 수원 흔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석세인 호킹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시네요 한 번 더 꾸잉꾸잉 해주시고요 내 밤에 손 한번 흔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. 하이팅! 박형식 하이팅! 정보트로 하이팅 같이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